통우레임이 또 팔리고 있어요. 지금 우레임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잘 부러져서 케이스가 들어있는 2만원짜리 통우레임 오늘 또 삽니다. 어 여기 한 개 2번조 산다네? 이거 이거 하나 더 들어봐요. 이거 이거 사장님 빨리 얼굴 안 찍어. 이거 통우레임 인기 되게 많아 안 부러져. 짱이미. 네 우리 최조사님이 하나 사고 우리 무슨 조사님이지 최조사님 친구분 한 개씩 산단다. 이거 20개 드렸는데 지금 30개밖에 안 내온는데 큰일 났다 이거. 이번 주에 20개까지 손님들이 쭉쭉 사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